나포에 계양기비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왔는데 좀 큰 붓으로 해야 되겠네 여기 검은색이 어딨나 너무 섬세하게 잘 그릴라 하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그려주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돈을 나비로 잡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그림을 크게 그리면 좀 지저분하고 또 많이 그려도 지저분하니까 여기가 많으면 여기는 간단하게 살짝 모아주는 정도로 화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섯 송이 여기는 일곱 송이 정도 자, 그만하게 깜찍하게 다른 색깔 이런 것도 좀 짜서 잎에다가 이렇게 보물이가 홍나물 머리처럼 쑥쑥 올라오는 걸 봤답니다 자 귀엽게 버려서 다푸가 하얀색이 이쁘니까 그걸 최대한 살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려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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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